자 오늘은 2023년 9월 17일 오전 9시 5분경 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 깜둥이가 와 가지고 저렇게 식빵을 굽고 밥 달라고 기다리고 앉아 있습니다 저 뒤에 흰둥이도 비죠 간밤에 비가 좀 많이 내렸습니다 비가 많이 내렸는데 현관 앞에 지금 물이 좀 많이 고여 있더라구요 그래 나니까 지금 집 뒷편으로 해서 저렇게 밥을 달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오래 기다리고 있었는지 좀 식빵 굽는 자세가 조금 많이 흐트러 졌죠 자 저 뒤에 흰둥이도 밥 달라고 애처럼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저런 표정과 자세로 밥을 달라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 밥을 도저히 안 줄 수가 없죠 참 고양이들이 참 귀여워요 귀엽고 옆에 누렁이도 와 기다리고 있죠 저런식으로 이제 밥을 먹기 전에 딱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제 밥을 주기 전까지 저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부 이제 식빵을 굽고 있네요 흰둥이 누렁이 깜둥이 전부 식빵을 굽고 앉아 있습니다 조만간 이제 밥을 줘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이제 이 표정이나 몸짓이나 이런게 귀여워서 한번 영상을 담아봤구요 오늘은 2023년 9월 17일 입니다 아이고 이제 길냥이가 지루했는지 약간 움직입니다 이상입니다